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제자들을 모아 철학을 가르치던 곳 아카데미아는 오늘날 대학의 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대학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새로운 학문을 전달하고 축적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 있어서 대학은 기술 독립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핵심 기관이자 이공계 인재육성 시스템에 뿌리기도 하죠.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대학을 통해 과학 인재를 키우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유권을 주고 입시와 교육을 좀 더 자율에 맡겨야 되고 창의력을 낼 수 있는 이런 환경만 헌되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가에는 대부분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벨과학상 수상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노벨과학상 수상과의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25개 기관 중 21곳이 대학교입니다. 대학을 노벨과학상의 산실이라 말할 만한 수준인 것이죠. 또한 대다수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이 연구를 시작하는 시기는 20대 초중반으로 이는 대학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요. 이처럼 대학은 노벨과학상 수상에 큰 영향을 주는 한편 노벨과학상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첫 노벨과학상을 기다리는 우리는 세계의 대학들에서 노벨로 향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역사가 시작된 건국 240여 년에 불과한 나라지만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위상은 노벨상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기준 총 607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중 미국이 267명으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 노벨상이 제정됐을 당시만 해도 노벨상은 독일과 영국의 동무대이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유럽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후 미국은 비학적으로 학문을 발전시키며 과학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정책적으로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자들에게 좋은 연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왔던 것이죠. 지금도 미국은 대학을 통해 세계 각국의 인재를 끌어들이며 노벨과학상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콜롬비아 대학교도 그 중 한 곳이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콜롬비아 대학교는 미국 동부지역에 있는 8대 명문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보락 오바마와 워런 버핏 등의 저명인사가 이곳 출신인 한편 10명이 먹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를 대학의 교수로 초빙해 수상자 재배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2008년 노벨과학상 수상자인 마틴 첼피 교수도 이곳에서 생물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틴 첼피 교수는 녹색 형광 단백질을 생물학 분야에 도입해 유전자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8년에 일본의 생물학자이자 화학자인 시모무라 오사모와 함께 노벨과학상을 공동 수상했는데요. 이들이 노벨상을 받기까지 길고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For many years. I started here at Columbia in 1982. The work that I was recognized for was done in 1980, was done in 1992. I had the idea in 1989. Our paper was published in 1994. And then the Nobel came in 2008.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4년 전, after we had done our work, Osamu Shimomura, who shared the prize with me, his work, which was the discovery of green fluorescent protein, he did that. He published on that in 1962. And then, it was 2008 when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for that discovery. So, there's a very long time, so you can be doing things, making wonderful discoveries, seeing the implications of the work. Martin Chelfie 교수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한 과학자의 연구가 노벨상 수상이란 열매를 맺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노벨상은 과학자가 거의 반생애를 거쳐 끈질기고 집요하게 파고든 열정과 끈기의 결과물인 것인데요. 이는 최근 10년간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연구 패턴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Martin Chelfie 교수는 노벨 과학상 수상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후진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연구하면서 그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융합 연구와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학생들의 전체 학생들의 전체 학생들의 전체 이 사회로는 어떤 것 같지 않으신지요. 저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멋진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엔저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로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과 증명으로 새로운 발견을 하는 사람, 과학자. 인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며 동시에 앞선 세대의 과학자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마틴첼피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강연과 포럼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과학자들과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도 만나왔는데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과학자의 대신에 찾아가 되기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eff am가족하다는 것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이 것입니다. regulate. It seems to me perfectly natural that a lot of our semua our guesses are going to be sinyal incorrect. We don't mean that you stop. It just means that you can take a lot more guesses. And you do a lot more experiments and 그럼. I know that for myself, I cope with the fact that this things are not working, 도심 속 여유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찰스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스턴과 나란히 붙어있는 도시 케임브리지입니다. 영국의 학술도시 케임브리지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이 자리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 중심의 도시죠. 하버드대학교, 보스턴대학교 등이 모두 이강을 따라 위치해 있는데요. 그 때문에도 젊은 낭만과 여유가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학교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약칭으로 부르는 MIT가 더 익숙한 이름이죠. 1861년 설립 당시부터 실험교육에 중점을 둔 MIT는 19세기 말에는 공과대학으로, 20세기에 들어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을 연구하는 종합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MIT는 이곳에 매우 아주 인터낵적인 곳이 있는 곳이라는 곳에 도와주세요. 이것은 시를 Uhr 초록을 연구하는 곳에 정말 다 walter 한 곳이에요. 시원한 곳에서 다를 또는 각각의 분야에 관한 곳입니다. 이게助cole계제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곳에서 공교를 간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벽흥을 곳으로 만들어낸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공교를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매우 나뉘한 지적의 관계를 닮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곳이라는 곳에서 역할을 제공하기ない 공폭이 Ett Eric, 이런 배경 덕분에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 중에도 MIT가 배출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절단 구조를 가진 유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필립 앨런 샤프 교수 등을 비롯해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20명이 가까운데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MIT의 인재관리 전략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은 뒤 연구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ANG? 명과학 시험을 통해 대결에서는科력을 운영하는 전략을 줄 알았습니다. 것 같은 사람들은 여러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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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는 것을 cuenta. 그리고 기술과학 시험을 얻은 전자와의 의견을 걷는 것 같은 의미를 얻은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科력과학 시험을 통해 대결과학 시험을 따라서 응시에서 부천지적 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MIT의 새로운 기술의 특징입니다. MIT의 학생들,社会, 인기술, 기술을 등장하며 기술을 통해 기술이 되었고, 학교를 설립할 당시부터 실용적인 학문연구에 집중해온 MIT는 지금도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산업과 연계된 연구활동을 장점이자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 학재 간 융합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 융합 연구의 산실로 알려진 MIT의 미디어 융합기술연구소 미디어랩입니다. 미국의 미디어 학자이자 멀티미디어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와 인공지능의 창시자 마빈 민스키가 1985년 설립한 곳이죠. MIT 미디어랩 설립 당시 소통과 융합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각 연구실 안이 사방에서 보이도록 설계한 투명한 유리벽과 탁 튼 공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죠. MIT 미디어랩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음악가, 화가, 언어학자, 생물학자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연구 주제에도 제한이 없는 편이라 설립 이후 기발하고 창조적인 연구 주제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꿈의 연구소, 상상력 공장 등의 결칭이 따라붙기도 하는데요. 가상현실, 3차원 홀로그램, 유비쿼터스 등의 개념도 바로 이곳 MIT 미디어랩에서 제시되었죠. MIT 미디어랩 안에는 약 25개의 연구 그룹이 300개가 넘는 연구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이곳 바이오메커트로닉스 연구 그룹인데요. 생물학, 기계공학, 전자공학의 로봇공학과 신경과학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는 곳이죠. 불가능한 소사의 조사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지역의 거라는 이런 상황을 통해 다른 경제에 대한 도구에서의 상태력을 통해 미친렐 기능을 하여 조사에 대한 도구에서의 여부 변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작동으로 인해서 여러 경제의 고 elective기 수사를 통해 휴허 교수는 10대 시절 등산 중 조난 사고로 동상에 걸려 두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물리학, 기계공학, 생물물리학을 두루 공부한 끝에 생체공학적 의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족은 24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근육과 힘줄 방식의 구동장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휴허 교수는 생체공학적 의족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 왔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신경계와 인공체계가 소통하는 새로운 신체를 만드는 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제가 의미에 대해, 의미와 인공과학의 인간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미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의 계란을 통해 연구의 계란을 통해 3가지의 계란을 통해 기술을 통해 MIT 미디어랩 바이오메커트로닉스 연구그룹에는 2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박사과정 1년차인 한국인 유학생 연승우 씨도 있는데요. 전자공학 전공자로 이곳에선 일렉트릭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연승우 씨가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학의 힘과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술 자체가 이렇게 사람의 삶에 가깝게 들어와서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그런 분야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사람들 삶과 가까이 가면서도 크게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거기서 오는 보람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이 분야를 결정한 것 같아요. 생체공학적 의족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공자와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하는 일이죠. 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 몫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많은 연구 그룹처럼 이곳 바이오 메코트로닉스 연구 그룹도 한 가지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분야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응용 분야나 활용 가능한 여러 분야까지 한 분간의 어떤 경계도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는 다양한 분야 과학과의 연구의 재판은 제공은 상대에 대한 분야와 그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이 모인 이곳에서 연승우 씨 역시 유학생활 5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에서 많은 인재들을 만나고 또 MIT의 연구 환경을 접하며 연승우 씨는 과학 인재 양성에 있어 이곳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좀 놀았던 것은 지금 여기 MIT니까 MIT만 해도 노벨상 받으신 교수님들도 많고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이 뭔가 본인들이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되게 똑똑한 아니면 되게 유능한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되게 잘 수렴해서 뭔가 이제 그분들이 드라이브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연구자들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인프라에서 노벨상이 되게 나온다고 생각은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공학의 목적이자 가치라고 생각하는 연승우 씨. 그의 생각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새로운 로봇 신체의 영역에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들이 인류에게 보여줄 또 다른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보통 기초과학의 성장은 응용과학과 공학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은 과학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와 상호 촉진하며 발전해 나가죠. 이 때문에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근무보다 중요한데요. 독일의 포츠담 골룸 과학단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세기부터 독일 학문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포츠담 시에는 현재 3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초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세 곳과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 연구소인 프라운 호퍼 연구소 두 곳도 바로 이곳 포츠담 골룸 과학단지에 있습니다. 그리스 전공지과학의 학원은 지금 현재 25개월에 반응을 발전한 경험을 받습니다. 이 공연의 기초에서의 우선을 공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연의 우선을 위치한 공연을 그들은 이 공연을 속에 들어간 공연을 공연을 통해 보셨나요. 이제 12.500 학생들도 다 공연을 학원을 전해 보셨나요. 이 공연을 학원은 기초과학자의 우선을 공연을 통해 공연을 통해 보셨나요. 우리의 프라운호퍼 인스티투트 폴리메어 연구소는 프라운호퍼 협회가 운영하는 연구소 중 한 곳으로 지난 2000년에 포츠담 골룸 과학단지로 옮겨와 소재 연구와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협회는 독일 전역에 60개 이상의 개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소가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지향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제 عن회에서부터 지역은 필요에 대한 문의 사용하지는 사람이 자신의 강화가usu 부품을 차지화 관리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讀자를 위한 광장으로 지원하는 연 prett이였습니다. 또한 오페나는 darede는 관계적으로 마치 Bosnialologe 수업이 가능하셔도 됩니다. 이 양의 반대의 지정의 화학단에 있는 공개 조작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장하는 방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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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더 권리umin을 이용하는 도장으로 활용한 의료가 있습니다. 응용과학은 산업 분야와 사회에 폭넓게 도움을 주는 한편 산업과 과학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과학만큼 중요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기초와 응용으로 분명히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보츠단 골룸과학단지 안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프라운 호퍼 연구소는 대학과 협력해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und auf der anderen Seite Forschung zu machen. Und die haben wir zum Beispiel an diesem Standort, in dem wir sogenannte gemeinsame berufene Professoren haben. Sie sind an beiden Einrichtungen, Marx-Planck oder Fraunhofer oder Universität Potsdam, gemeinsam da. Und wir sind stolz darauf, an der Universität Potsdam forschungsbasierte Lehre zu machen. Das ist jetzt ein schweres Wort, aber ja, Grundlagenforschung, aber nicht nur. Wir haben auch sehr viele kontakt zu Industrie Einrichtungen oder zu anderen Einrichtungen, sowohl Grundlagenforschung als auch Angewandte Forschung, beide. 과학이 인류의 삶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연구 시스템과 함께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대학이 서로 협력하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과학기술강국 독일의 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2000년대에 들어 거의 해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나구야는 일본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이자 일본 3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관동과 관설을 연결하는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바로 이곳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바로 나구야 대학교입니다. 나구야 대학교는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와 함께 일본의 3대 노벨상 명문대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나구야 대학교가 주구해온 뿌리 깊은 학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구야 대학교의 시장에서 연결하는 교통과 산업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나고야 대학교는 국제과학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해 두 명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 한 명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나고야 대학교의 졸업생과 연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나고야 대학교에서는 2008년 노벨상 전시실을 만들었는데요. 지역 주민과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연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노벨과학상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두 사람의 연구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마코토와 마스카와 도시히데 이 두 사람은 나고야 대학교의 선후배 사이로 함께 고바야시 마스카와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마스카와 도시히데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소립자 쿼크가 6종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고바야시 마코토가 이를 이론적으로 증명해냈는데요. 이들의 연구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시히데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지 싶습니다. 이들 외에도 200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노요리 류지 교수와 200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심오모라 오사모 박사 등 나고야 대학교는 다수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학생과 교수의 아예, 학생과 교수의 아예, 학생과 교수의 아예 는 의심은 아닙니다. 무시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한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불구한 선생님이 좋아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고야 대학교의 아예 대학교의 아예 신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71년 개교 이래 나고야 대학교가 추구해온 자유로운 학풍을 바탕으로 교수와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학문을 논하고 함께 연구해 나가는 환경. 그 안에서 학생들의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과학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혼슈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 교토입니다. 교토는 메이지 유신 때 수도를 지금의 도쿄로 이전하기까지 일본의 수리였던 곳으로 역사가 오래된 곳이죠. 유서 깊은 건축물이 늘어선 고풍스러운 거리가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네요. 오래된 건축물 등이 잘 보존돼 있어 일본의 전통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죠. 그 때문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한 한편 일본 안에서는 학생의 도시, 학술과 문화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토 대학교도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죠. 교토 대학교는 일본의 최상위권 대학이자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한편,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교를 처음 세울 때부터 지켜온 정신이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학교 대학교도는 이미 신경에 대한 동급을 sexy한 것입니다. 자리에서 주신 교토 대학교도, 한국의 전통문화는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그 정신을 이어왔고 바로 그 정신이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를 배출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교토대학교 졸업생이기도 한 유카와 히데키 교수는 1949년 중간자 일원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당시 그의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교토대학교는 기초 물리학 연구소를 세웠고 유카와 히데키 교수는 이곳에서 일본 과학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연구업적은 지금도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토대학교는 유카와 히데키 교수 이후에도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또는 2018년 면역항암제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생리의학상을 받은 혼조 나스쿠 교수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 역시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의 젊은 연구자들이 5년에서 10년 동안 제약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으로 받은 상금과 암치료제 특허권으로 얻어진 수익까지 전부를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돕는 데 쓴 혼조가 있습니다. 그의 응원과 지원은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それから好奇心があっても難しい問題がある。 難しい問題に挑戦しなければいけない。 だからそこはチャレンジしなきゃいけない。 チャレンジするためには勇気が要る。 それから実際にチャレンジ始めてもやっぱりそのことに集中してやらなきゃいけない。 コンセントレーションが要る。 それからなおかつ継続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 ちょっとやってダメだったからやめるようではダメ。 そうやってるうちにいつしかコンフィデンスがね。 自信を持ってまっすぐ進めるようになると。 アプソン 세대 과학자들의 지원 아래 教徒大学へ 젊은 과학자들은 자신만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サイトミチノリ 교수도 그중 한명입니다. 生命科学部の研究者の教徒大学については 未来へのノベル賛出賞者の注目を受けたことができる。 生物セプロを研究している。 サイトミチノリ 교수は最近、 生物セプロを研究している。 生物セプロを研究している。 それも7,8年くらい前からですけれども サルとかヒトの細胞を使った研究に 発展してきておりまして これまでほとんどできなかった 人や霊長類における生殖細胞の形成機構が 試験科の中で分かるようになると。 これはやっぱりみんなが憧れるものではある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 通常ほとんどの人はですね そういうことを意識して研究を始めるわけ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 自分はどんな研究、どこに興味があるんだと。 何をやっぱり解き明かしたいのかと思う 自分の個人的なパッションなりクエスチョンが中心にあって それに対して答えを求めていくと。 そうするとノーベル賞だとかいろんな賞とか そういうことにつながる可能性が出てく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研究者が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학문적 욕심만으로 해답을 찾는 데 집중할 때 ノーベル 과학상은 선물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韓国科学技術院 日本の科学技術院 科学技術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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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냅스는 신경전달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신경전달이 시냅스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뇌질환으로 연결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뇌질환 중에서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뇌 발달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실험주의 뇌조직 일부를 얇게 편뜬 절편을 이용해 신경세포들의 신호전달을 측정하는 전기생리학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DNA를 증폭시키는 중압효소연쇄반응실험도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많은 실험에 유전자 변형생지가 이용되기 때문에 각 주의 유전자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압효소연쇄반응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세포 내 특정 단백질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면역염색법도 진행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실험의 목적은 시냅스와 뇌질환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제협력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국제교류는 기본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를 하지 않으면 서바이벌할 수가 없는 그런 전체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하고 동등한 어떤 자격이나 위상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역시 해외의 연구 그룹에 뒤지지 않는 연구 역량으로 세계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의 연구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폐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래서 더욱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연구 환경 조건은 일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의 성과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실패한 과학자는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기초과학의 발전은 이런 실패들 속에서 꼽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구조는 기초과학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시냅스 뇌질환 연구는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기초과학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실제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겠죠. 그게 이제 50년 쌓이고 100년 쌓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노벨상이 매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한국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를 필두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핵심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과학기술원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이공계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이라든지 국가 우수 이공계 장학생 등을 선발해서 1년에 한 5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광주과기원 등등 과기원 4개 학교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과학기술원에서 공부하는 석박사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장려금 제도, 스타이펀드라고 소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중 막내격인 울산과학기술원 다른 이름으로 유니스트는 지난 2009년 국내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출발해 2015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교육연구기관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 중 한 곳으로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교 단계부터 세워온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를 교수로 초빙한 것입니다. 탄소재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연구자 로드니 루프 교수도 그 중 한 명입니다. 20년 이상 탄소 소재를 연구해온 그는 특히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등 나노규모 탄소 소재의 구조와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자인데요. 2018년 피인용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면서 노벨상의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한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온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의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로드니 루프 교수.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 환경을 두루 겪어본 그는 좀 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연구 문화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나는 같은 경우에, 지난해, 사업이 단장에 일하며 다른 시대가 여기를 당하는 부족장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전부 기술을 맞고 방문을 통해서 저는 지금 자위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있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영화인과 한국의 영장에서 한국의 대학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상하관계로 다소 경직되어 있는 한국의 연구 문화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연구자의 독창성과 연구에 대한 열정이 더해진다면 빛나는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유니스트가 짧은 시간 안에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유니스트의 시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지원본부인데요. 개교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300여종의 기기에 6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첨단 연구장비를 운영하는 전문인력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본부는 2009년도 개교할 때 유니스트가 가장 먼저 투자한 그런 시설이고요.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운영인력이 교수 3인을 포함해서 56명의 잘 훈련된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유니스트 교수들의 연구지원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기업의 연구지원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연구지원본부 안에는 핵자기공명분광실, X선 분석실, 투과전자현미경실, 3차원 나노가공실 등이 꾸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최첨단 연구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유니스트는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에너지공학부의 특훈 교수이자 인류에게 닥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쥔 한국의 과학자 석상일 교수입니다. 석상일 교수는 미래의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 분야 중 페로브스카이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진 여러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로 태양전지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공존하는 특이한 결정성 반도체로 이를 태양전지의 소재로 쓰면 가볍고 유연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석상일 교수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 페로브스카이트 재료 기반의 태양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관련한 석상일 교수의 연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의 5편의 논문이 실리면서 국제과학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며 상용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2012년 초부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를 시작한 석상일 교수는 태양전지 상용화의 과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온 것입니다. 먼지같이 싼 태양전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먼지같은 태양전지는 하기 위해서는 페인터 칠하듯이 몇 가지 물질만 섞어서 코팅을 하면 태양전지화 되는 그런 형태의 태양전지가 있으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쫓아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 많은 시도 중에서 운이 좋게 저희가 기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현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운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논문 피인용수 기준 세계상위 1% 연구자에 선정되었고 국내 과학계에서는 노벨과학상 수상자 후보로 기대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이 연구 목표가 아니기에 지금도 학생과 또 후배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대부분 적어도 10년 아니면 적어도 수십 년 정도 흘렀을 때 그 당시에 얻어졌던 결과물의 가치가 이제 후세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아서 나타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급격히 노벨상 수상자가 나타나면서 급격히 숫자가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의지와 세계 최고를 이루겠다는 뚝심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석상일 교수. 그의 연구 성과가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식과 지성의 산식, 학문의 전당. 이것은 오랫동안 대학이 수행해온 역할이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학 본연의 모습입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이고 이들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곳 또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학문 연구와 인재 형성, 이 둘의 균형 속에서 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때 더불어 과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우리도 노벨로 가는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미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미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미래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될 때 감사합니다.